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구 찬송과 409장의 목마른 내 영혼에 이 영어 찬송을 간단하게 번역하고 해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한번 했던 작업인데요. 상당히 신학적으로 의미들이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번역을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요. My soul today is thirsting for living streams divine. 나의 영혼은 오늘 거룩한 생수를 갈망합니다. To sweep from highest heaven to this poor heart of mine. 가장 높은 하늘에서 나의 이 가난한 마음에 이르는 I stand up on the promise. In Jesus' name I plead. 나는 약속에 똑바로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구합니다. O saint, the gracious current to satisfy my need. O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은혜로운 물결을 보내어 주소서. 2절의 말씀. 2절에 2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I see the clouds arising, the mercy clouds of love. 나는 봅니다. 구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The mercy clouds of love. 사랑의 자비의 구름을. That come to bring refreshing down from the throne above. 보좌 위로부터 상쾌하게 하는 것을 내려오게 하려고 오는 The earnest of the shower just now to us is given. 가장 강렬한 소나기. 이 소나기가 바로 지금 우리에게 보내어집니다. And now we wait, expecting the flottest grace from heaven.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늘로부터 은혜의 홍수를 기대하면서 기다립니다. 3절의 내용입니다. The showers of grace are falling. The tide is rolling in. 은혜의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밀물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The flood tide of salvation with the power to cleanse from sin. 구원의 홍수의 밀물이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It's searching through my being and takes my sin away. 그것이 나의 존재를 관통하여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없애버립니다. Keeps me shouting glory through all the happy day. 그것은 나로 하여금 계속하여 영광을 소리치게 합니다. 아주 행복한 날 줄곧. 4절입니다. It's coming, yes. It's coming. It's coming down this hour. 그것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A torrent of salvation is saving, in saving, cleansing power. 구원의 급한 물결이 구원하고 깨끗하게 하는 능력 가운데. I hear the billows surging. I see them mount and roll. 나는 듣고 있습니다. 큰 파도가 몰려오고 있고 나는 또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쏟아오르고 굴러가는 것을. Oh glory, hallelujah. Oh 영광, hallelujah. They are sweeping through my soul. 그들이 나의 영혼을 통하여 밀려옵니다. 후렴 부분을 보면요. Like a mighty sea, like a mighty sea. 권능의 바다와 같이, 권능의 바다와 같이. Comes the love of Jesus sweeping over me. 예수님의 사랑이 와서 나를 압도합니다. The waves of glory roll. The savior to extol. 영광의 파도가 밀려옵니다. 구원자를 찬양하려고. Comes the love of Jesus sweeping over my soul. 예수님의 사랑이 와서 나의 영혼을 압도합니다. 1절 가사를 보면요. 이 작사가는 streams, 생수, current, 물결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역사를 강구합니다. 수식어가 divine, gracious, living 이런 형용사들이 사용되어서요. 이 물결이나 생수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갈망한다는 표현을 작사가가 영어의 현재 진행 시제를 사용하여서 이 찬송가를 부르는 이들이 함께 찬미를 하도록 초대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to sweep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해서요. 강한 물결처럼 자신의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높은 하늘에서부터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하여 거룩한 물결이와 채워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지막 두 마디는 기도하는 문구임을 알 수 있습니다. In Jesus' name, O send to satisfy my need, I plead.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기도할 때 사용하는 표현들입니다. 그런데 기도에 이른 근거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말했듯이 stand up on the promise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 혹은 개인적인 약속의 말씀, 곧 신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작사관은 오늘의 찬송의 성경적인 근거로 에베소스 3장 14절 19절에서 영감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작성한 것으로서 소아시아 에베소 교회의 신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내용을 읽어보면요.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작성한 것입니다.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작성한 것입니다. He may strengthen you with power through His Spirit in your inner being, so that Christ may dwell in your hearts through faith. And I pray that you, being rooted and established in love, may have power, together with all the saints, to grasp how wide and long and high and deep is the love of Christ, and to know this love that surpasses knowledge, that you may be filled to the measure of all the fullness of God. 2절의 내용들을 잠깐 살펴보면요. 2절은 1절의 기도의 내용에 대한 응답이 되었다고 고백하면서 동시에 더 큰 은혜를 기대하는 내용입니다. 첫 마디는 5형식 문장인데 앞에 진행형 시제를 사용하는데 이어서 구름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점을 직독직해 방식으로 사이트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번역을 해보니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I see, 나는 봅니다, the clouds rising, 일어나고 있는 구름들을, the mercy clouds of love, 사랑의 자비의 구름을. 이 다음에 은유적인 표현, the mercy clouds of love는 주님의 사랑에서 기원한 자비로운 은혜의 구름을 말합니다. 주님이 계신 보좌에서 내려와 갈급한 영혼을 채워주는 자비의 구름으로 표현합니다. 이 refreshing, 상쾌하게 하는 것은 오랜 가뭄 이후에 빗물이 토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실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어떤 생생한 표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사가는 지금 내리고 있는 은혜를 가장 열정적이라고 아니면 가장 강렬한, honest라고 하고 다음에 기대하는 하나님의 것을 은혜의 홍수, the flowers of grace라고 함으로써 은혜는 시작되었고 또 더 큰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합니다. 여기에서 기다린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wait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선지서에 등장하는 제2의 출애국, 곧 추방에서 추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기를 바라면서 기도할 때 사용된 용어이기도 합니다. 3절을 살펴보면 홍수처럼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죄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가를 보여주고 은혜 체험의 결과 찬미를 하게 되는 과정을 잘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독자들도 이점이면 찬송의 가사의 시작과 과정과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마디는 병렬을 사용하여 은혜가 어떻게 이만한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showers of grace, the tide are falling, 그리고 병렬되는 is rolling in. 진행 시즌은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경험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찬송을 하는 이들도 찬송을 만든 이와 같은 은혜를 찬송 중에 경험하게 될 수 있으며 또한 구원의 홍수의 밀물을 수식하는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지닌 이런 표현들은 구원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점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사안받는다는 것을 세 번째 마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홍수같이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 있는 죄를 없앨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earching through my being이라고 표현하고 takes my sin away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는 찬송에 참여하는 이들 모두가 개인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사심을 경험한 작사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외칩니다. It keeps me shouting glory. 갈급한 영혼이 만족하여 그날의 강백이 너무나 엄청나서 아주 행복한 날, all the happy day라고 합니다. 4절에서 마지막 절은 홍수와 같은 더 큰 은혜가 현재 어떻게 임하고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말하고 찬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임하는 은혜를 it's coming, it's coming, it's coming이라고 세 번 반복해서 말하는데 this hour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은혜를 비유하는 다른 표현 a torrent of salvation in saving, the blood tide of salvation, 3절에 나온 것과 병행되는데요. 이 수식하는 말도 cleansing power, 그리고 with the power to cleanse from s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 1절과 3절에서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암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디에서는 지각동사 here를 사용하여 현재 임하는 은혜의 파도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병렬관계를 통하여 은혜의 파도의 활동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I held the billows surging, billow는 큰 연기구름 등을 말할 때 쓰는데 여기에서는 큰 파도를 의미합니다. I see them mount and roll, 하나님의 영광이란 이 단어를 반복 사용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히브리어 언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갈급한 자신의 영혼을 말하고 있던 My soul today is thirsting for living streams divine 찬송하는 이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큰 물결이자